자 챕터 21 자 형제를 지키러 구하러 가는 거죠 형이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저한테는 좋네요 내용이 계속 이어지니까 뭐 어떻게든 모험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죠 형이 혼자 이렇게 가고 동생이 찾으러 가고 샘 건가? 폴리곤 깨진다 폴리곤 깨진다 샘, 샘, 여기 꺼내줄 네 오늘의 모든 일을 웃고 싶어 거짓, 이번 20일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아, 22가 마지막이려나? 그, 이번 챕터 제목이 마지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엔딩하고는. 뭐야,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건가? 아니네. 저쪽으로 뛰는 건 아닐 것 같고. 어, 너무 어림도 없어. 자아. 오우. 선대구 일드 거리오려. 뜨거예요. eles results. 죽을땐. 제이터!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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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만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아니, 올라가는 건가? 아닌데? 아 옆에 또 있구나 저걸 잡아 다시 잡아 어 первof 그게 안들어요 으이엇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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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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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젯벨트는 아 여기서 올라갈 수 있구나 야 야 렐라우플리텐데 웃어 어 뭐야 잡는 표시가 안 보였어 콜라 오우 부드러워 다이빙 뭐야 물속으로 뭐 해서 가는건가 아 저쪽에 있구나 근데 저길 어떻게 가지? 어 여기 길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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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끗하게. 하얀 곳에 갈려. 우리 다행히. 우리 다행히. 가장 많은 사람의 남자가 죽을라, Rafe.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남았고 그들이 가버렸어. 처음부터는. 끝이 진지에 있는 것! 그의 마녀의 그녀는 그의 가벼지만들에게 이는 지지에니 이는 거. 내가 놓여 니가 앉아. Nadine, 만약에 그의 나라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자들의 남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의 나라가 잃어버렸어. 바로 우리는 여유로운 것들. 우리 100%의 나무원에 vin dust되겠죠. 저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물도 네이징이죠. 너무 흥미로운 사람이 자동이 몇 개의 유대가 있으면 좀 lugariesen군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학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추천드립니다. As long as Sam proved, 그 바 transforms Board님의 하늘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당신의 역할을 받", 이 여자가 얼마나 잘 싸우는데 네. 네. 뭐지? 그치의 하자들이, 네이디는. 그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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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아니면, 이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이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일을 위해. 이번엔 내 삶과는 기술을 만나면 이제 이 삶은 삶을 만나면 그러니까 현아 이 삶은 삶은 삶을 만나면 내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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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만나면 이 삶은 삶을 만나면 어디로 가지? 어디지?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다